시민구단 대구FC가 FA컵 4강 강원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저녁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진 강원FC와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후반에 터진 라마스의 중거리 슛이 결승골로 연결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 차례 추가 골 기회를 노렸지만 성공하지 못한 대구는 강원의 추격을 뿌리치고 경기를 마무리하며 2018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다시 FA컵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결승에 오른 대구는 중결승전에서 울산현대에게 승리한 2부 리그팀 전남 드래곤즈와 맞대결을 치르는데 결승 1차전은 다음 달 24일 광양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